두 손을 배에 얹고 아기의 몸을 따뜻하게 만진다고 생각하면서 호흡을 한번 골라 보겠습니다. 숨을 들이쉬고 편안하게 내쉽니다. 다시 들이쉬고 편안하게 내쉽니다. 내가 호흡을 편안하게 들이쉬고 편안하게 내쉴수록 내 아기에게도 편안한 에너지가 전달됩니다. 엄마가 들이마신 깨끗하고 맑은 산소가 아기에게 전달됩니다. 나는 내 아이를 바라보며 이렇게 다짐합니다. 아가야 너를 위해서 최선을 다할 거야. 나와 아기는 충분히 교감하고 있습니다. 자 이제 마지막으로 숨을 정리합니다. 들이쉬고 내쉬고 이제 눈을 뜨고 난 이후의 나는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나보다 훨씬 더 행복해져 있을 겁니다.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.